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하면 재계 판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 자산총액기준 재계 28위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20위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인수하게 되면 HDC그룹은 재계순위 33위에서 17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업종도 주력인 주택사업을 넘어 유통과 레저, 항공까지 아우르는 종합그룹으로 변신합니다. HDC그룹은 2006년 영창학기를 인수한 데 이어 2015년 호텔신라와 손잡고 면세점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114, 올해 8월에는 오크밸리를 인수해 HDC리조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선 면세점과 호텔 사업 등 유통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6개의 자회사도 한꺼번에 인수하면 자연스럽게 주력산업을 항공 쪽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매출이 7조 원대로 현대산업개발 6조 5천억 원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HDC그룹이 1조 6천억 원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무리한 인수로 나중에 부실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가기관산업인 항공산업이 HDC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HDC그룹은 항공산업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빌리티그룹으로서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사세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그룹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까지 통매각되면 금호산업과 금호고속 2개사만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대우건설과 대운통운을 잇따라 인수해 7위까지 오른 재계순위가 지금은 28위로 떨어졌고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끝나면 6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